시작! 우와! 우와! 와! 진짜 강렬하다! 봐봐! 밑에 봐봐! 오! 오라카! 동네에 이기 동네에 이기 동네에 이기 동네에 이기 동네에 이기 들이 쏙 들어가네? 나 이거 좀 무서울 것 같아 전혀 안 무서워하네 이게 경사에 따라서 회전을 하는 거라 어쨌든 계속 수평 유지는 된대요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데 건드려보는 거야 지금 얘기도 하고 싶고 놀고 싶은데 여기가 예를 들면 하늘공원 같은 거야 하늘공원 어? 왜 그래요? 왜? 어떡해 이게 뭐 슈터스인지 삼척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한 대 지산 나무니 대박으로 아쉽게 대박으로 아쉽게 지산 나무니 대박으로 아쉽게 지금 거의 괜히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애들은 저를 믿고 따라왔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 지금 나은이도 알아요 별론공 대단하다 진짜 라라라라라라라 여기가 천연 미스트야 아 진짜 프로 방송인이네요 점프하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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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가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미스트 대박이잖아 야 나은아 이건다! I'm singing in the rain I'm singing in the rain 더블 신나지? 저거 또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긴 해요 I'm singing in the rain I'm singing in the rain 이거 무슨 소리예요? 소리가 나네? 악기 소리 같지 않아요? 집 있어 진짜 집에 여기 있네 빨리 가자 너무 신기하지? 빨리 가자 일단 소리 따라 가보는 거죠? 저기 있다 나나 누구야? 여기 뭐야 진짜 동화 속도